자 이 그림의 제목은 로보트 택공부기 이 그림은 정의감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봤어요 정의로운 사랑 어린 시절에는 정의로운 사랑하면 우리 때는 무조건 로보트 택공부야 지구를 구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정의롭게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이 이거 보면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내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를 또는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두렵다고 꺼내 쓰지를 못하고 나 같은 존재가 뭐 그래? 그럼 이제 수치조야 이 마음을 이 마음을 인정해야 이 마음을 쓰고 세상을 변형시킬 수가 있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꺼이 사랑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 마음을 인정해보라고 보셨어요 로보트 택공부인입니다 로보트 택공부인입니다 로고스토리 바로 날씨가 로고스토리에 롸을 그리워수면 들어가 Artsgr tramp는 공개 로고스토리 add build 로고스토리에 계속 로고스토리에 롸을 그리는 파트 공개 로고스토리에 롸을 그리워techn자 로고스토리에 롸을 그리워 lazy 로고스토리에 롸을 그리워 로고스토리에 롸을 그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